이집트 스웨즈 운하에 좌초됐던 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6일 만에 보양됐습니다. 22만 4천 톤급 에버기븐호는 지난주 스웨즈 운하 남쪽 입구 6km가량 떨어진 곳에 좌초되며 수로를 막아버렸죠. 원유 음반선, LPG선 등 운하를 지나려던 선박들의 발이 묶였고, 국제유가가 출렁이는가 하면 원유 관련 운송료는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선박들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이집트 정부의 손해액은 하루 약 1,500만 달러, 우리 돈 약 170억 원에 달했는데요.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에 국제사회에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초 에버기븐호 선원들은 강풍으로 인해 선체가 뜻대로 통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집트 측은 강한 바람만이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이집트 당국은 앞서 러시아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고 책임을 선장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 좌초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예인선 사용료 등 모든 비용을 선주인 일본 쇼에기센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에버기븐호의 기술 관리를 담당하는 독일 선사는 좌초 원인에 대한 초기 조사에서 어떤 기계적 또는 엔진 결함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혜지 운항은 다시 열리게 됐지만 천문학적 배상이 걸린 이번 사고로 인한 책임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혜지 운항은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